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골라 모아 담은 카모메 컨벡션 스팀 오븐 토스터기 소개와 함께 오븐 토스터기로 만들 수 있는 간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모메 오븐 토스터기는 쉽고 스마트한 디지털 제어 방식입니다. 직관적인 LCD 디스플레이로 조리 메뉴 시간 온도 설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홈베이킹의 가장 큰 관건인 온도 시간 세팅을 정교하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 자동조리 메뉴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조리하는 카모메 오븐 토스터의 비결은 내부에 열풍 순환 팬 장착으로 열기를 더 균일하게 전달해주는 컨벡션 방식으로 재료 표면이 타지 않고 바삭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더브리팅으로 열 전도율이 높고 화재 위험이 적은 4개의 석연관 열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1600W 고출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열기로 높은 열 전달과 빠른 예열을 실현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깨워줍니다. 카모메 스팀 오븐 토스터는 펌프 방식 스팀과 히터 탑재로 물바지에 고여있는 물을 증발시키는 일반적인 스팀 기능이 아닌 미세한 수증기 입자를 강력하게 분사하여 더 촘촘한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겉만 타버리고 안에는 제대로 데워지지 않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와 달리 카모메 만의 스팀 펌프 기술로 겉과 속을 고루 익혀 균일하고 촉촉하게 조리합니다. 식빵 내장도 거뜬한 넓은 내부 조리 공간으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식빵 내장은 식빵 내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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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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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